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쩝쩝 소리가 나는 거라고 옆에서 들으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니까? 아니 혼나서 먹는데 입을 닦고.. 먹어야 되고? 너네가 내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 쩝쩝 먹는 어떻게 먹든 뭔 상관이에요 다들 자기 인생부터 신경 쓰세요 제발 방구석에서 띠읏 띠읏 이음만 치는 애들이 꼭 저래요 도파님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저런 새끼를 빨리빨리 블랙하라니까 저런 새끼를 저런 애가 많아 이게 근원이야 그렇게 끝에 도파님 그냥 무시하시는 게 좋아요 이러면 내가 봐줄 것 같아 딱 봐도 억울한데 저게 병신같은 놈이 와서 나대고 있어 아 게임에 집중하자 제발 좀 이기자 방송 껐으니까 방송 끄면은 게임이 잘 돼 안 던지거든 애들이 딱 절제할 줄 안다고 뼈 국물이죠? 때려주세요 아 이건 쓰면 안되겠다 어차피 10피겠다 잡니? 잡은거 같은데? 아 실패했구나 아깝다 너무 아까워 나이스 이게 롤이지 아아 데포인데 괜히 날렸어 데포한테 안 맞아서 다행이다 음 음 음 음 음 아 얘 지배구나 아 힘들겠네 계속 레이저 각이 너무 예쁘죠? 이게 마법 들고 오는 애들이 쉬운데 음 음 음 음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바로 깨비 스마스인거 같은데? 어 어 니달리라 X같네 쿠션이 이렇게 쉽게 빠지면 안되는데 어 이거 살짝살짝살짝하다가 어 넌 죽었죠? 중심 플래시 없죠? 이거 빨리 써야겠죠? 아 레드 개꿀 아 레드 개꿀 맛있구 맛있구 맛있다 맛있구 맛있구 맛있다 여기까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냐 야 그만해 하지마 나 이런거 제일 싫어해 아 어차피 얘가 먼저 집을 가야돼 내 에너지가 적어보여도 나는 집을 먼저 안갈 권리가 있어 아 이런식으로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면서 어어 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 그렇지 휠 먹었으면 카직스가 이득이더라 얘 6레벨에 궁으로 밀고 가지 않을까 아마 그냥 가지는 않을텐데 아이고 흠 그렇게 곱게는 못가지 그렇지 그건 빼줘야지 이새끼 미니언이 안쓰고 지금 너 이거 욕심이다 진짜 나를 계속 쫓아오게 한거는 그건 너의 실수야 어 유아 미스테이크 오케이? 언더스텐? 아 레드 끝났어 씨 레드가 있어야 에너지가 차는데 잠깐만 내가 먼저 가야될거 같은데? 이 마드를? 쳐 이거 얼마였지? 까먹었다 아이씨 너무 찼는데 너무 오래걸려 1,900원이면 나하고도 남는데 자 다음 웨이브올때 이렇게 나는 여기서 기완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끊기도 애매하고 밀기도 애매하고 이거 니가 라인 밀 수 있을 것 같아? 이런식으로 죽어가는 미니언에 딱 써주면은 아이씨 꺼져 갑분싸 하지만 절대 못잡죠? 자신의 팀원에 시간을 잡아먹은거야 너는 지금 빅토리야 알겠어? 그리고 라인 손해도 덤으로 나가 이런식으로 꺼져주세요 왜그래 왜그래 여기서 끊으려고 하다가는 죽을 수가 있어 여기서는 이제 곱게 보내줘야 돼 충분히 이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내줘도 괜찮아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스태프 없구나 아 이거 스태프 없구나 아 아 좋아 좋아 아 까비 까비 이를 써버렸어 얘를 잡지 않을래? 이달리가 있네? 어 거기로 살짝 애매한데 더 들어가게 내가 앞에서 막아줘야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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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모전 이득이야 오 나한테 킬을 안주는 그 판단 현명해 굳이 라인을 밀.. 필요가 있나? 지금? 밀려야겠다 이득 못 보네 지금 먼저 보내는데 아 잠깐만 좀 꼬이는데? 잭슨 어어어어어 맞을 뻔 했어? 어? 흠 잠깐만 먼저 써야되겠다 임의가 쎄는데? 탑에서 이득 보고 있으니까 아니다 피션 팔자 피션 팔아도 괜찮아 어차피 템창 부족해서 오늘 벌서 300원이나 벌었어 너무 좋아 이건 어차피 조합부터 압살이라 상대가 절대 제대로 된 정식 한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무조건 불리하게 싸워야 돼 상대는 내가 먹으러 가야지 존나 커야지 이거 먹고 가야지 아 좋아요 이게 롤이지 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었나? 이게 게임이지 재미가 있잖아 얼마나 재밌어 게임 자체가 아 이렇게 약해 45원은 톡톡 톡 아무도 안와? 이걸 아무도 안 온다고? 여기로 한 명이 오면 나는 리드로 쓰루룩 쓰루룩 이건 뭐지? 이거 설마 뭐 깨주나? 솔직히 누가 봐도 욕심인데 니달리 게임 니달리 게임 안하나? 오오오 저기 있네 내가 못 먹는다고 베인한테 줄 순 없지 아 먹고 싶어 근데 와드 같아 아무리 봐도 방금 베인이 와서 박은 것 같아 이달리가 게임을 제대로 안하네 제가 바텀 가서 미니언 먹고 있는데 딱 봐도 게임을 제대로 안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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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타줘야 됐네?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내가 특별히 로아 사고 타줄게 여기 타줄게 내 원래 이런거 안타주는데 특별히 한번 타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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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잘한다 우리 팀 아 난 빅토르나 잡을걸 정말 빅토르 이거 오는거 잡을 수 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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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풀 으아 너무 아파 아 괜히 끊었어 이럴줄 알았는데 흠 어어? 이걸 베이니? 흠 음 이 녀석 흠 어어 4스텝 이거 버그 끝났는데 마나 소모되는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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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는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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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아 깨고 가도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와도 없겠지? 안 켜도 되겠지? 어어? 설마 마지막 바락으로 바롬버스트를 하고 있나? 안 했네? 야 쎄다. 왜 이렇게 쎄? 내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뭐야 얘들아 바론을 왜 먹고 있어? 배포 타야겠네? 야쎄다. 야쎄다. 오, 유쉿 이녀석? 앙 여기까지 노보 그냥 필요없어 어차피 여기 블루도 나오네 아 나 이거 먹고 오고싶은데 안되겠지? 이거 뭐 상대 위협적인 스킬도 없어가지고 그냥 포지션도 너무 편하고 음 음 음 음 어디갔어 맙타 아 좋다 좋아 방송 끄니까 바로 아주 팀이 그냥 착 달라붙네 이 다섯 명으로 세 판만 딱 갈까?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